에이 아빠 어딨어요 나오라고 해요 당장 누구신데 이래요? 에이 아빠 어딨냐니까 아니 누군지 먼저 밝혀야죠 아니 대낮부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뭐라고요? 행패? 나 얘 엄마야 얘 얼굴 좀 봐요 이 잘생긴 얼굴 망가진 거지 뭐라고 얘가 우리 아들 때려서 이렇게 됐잖아 자두가요? 나 못 참아 당장 얘 아빠 나오라고 해요 얘 아빠가 어딨어요? 얘가 할머니하고 오빠하고 사는데 뭐야? 아빠도 없어? 너 말해봐 너 아빠도 없어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?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는 줄 알아? 아무리 하거나 애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당신은 빠져 너 진짜 아빠도 없어? 너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없어? 그래서 이렇게 막 떼먹었니? 나 아빠 있어 나도 아빠 있다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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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